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재의 TMI입니다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걸러 이 말했다 저렴했다 합니다 우리가 그걸 맞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럴 때 제가 변동성 전략으로 양 매수 간단히 얘기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거 못 맞춰요 근데 심리는 공포예요 그럼 올라도 자꾸 끌어내리는 에너지가 더 커요 이런 상황일 때는 여러분들 옵션일 때는 콜풋을 100만원 100만원씩 예를 들어서 양 매수 선물도 9월물 매수하면 12월물 매도 바꿔도 좋습니다 요렇게 양 날개 피기 제가 중화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시소식 전략 이거를 언제까지 9월 만기 때까지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 왜 하는데 여러분들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9월달 크면 10월달까지 하단은 얼마 잡았죠? 245 상단은 어디 잡았죠? 260 무려 15포인트나 오차인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러면서 8월 29일, 9월 1일, 11일, 18일 날짜별로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상방인지 하방인지 못 맞출 때 양 매수 전략을 사용하십시오라고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럴 때 마감 때마다 행사 가격 양방 걸어서 매수 두 개 선물은 고가 때 매도 저가 때 매수 요렇게 장중 진폭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저께 급락 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코를 매수해서 260짜리 행사 가격 예를 들어서 1.8, 2.0에 100만 원에 치사해서 오브나이트 했어요 건지는 거 2, 30만 원 건졌습니다 왕창 그냥 거의 68%에서 70% 이상 손해놨어요 어이고 거의 뭐 거덜났죠? 근데 반대편 보세요 100만 원이 250에서 260만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는 뭐예요? 급락 아니면 급등해야 나오는 양 매수 전략입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올라가거나 애매하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 투입 금액 200만 원 기준으로 거둔 거는 한 70에서 280만 원 이 양 매수 전략이 삼성자 에스카닉스 변동을 이용하면서 지금 이게 극단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계속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이 논리를 여러분들 언제까지 지속하냐면요 195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될 때까지 이 1950이라는 선을 한번 환산지수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기 때까지는 잔존일수 11일 남았습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여러분들 이거 9월 11일이 만기일이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충 한 4일 빼면 한 12일 정도 남았어요 1950이 어디 걸립니까? 257.5라는 수치에 걸립니다 오늘 254.9까지 갔다가 지금 종가는 고점에서 2포인트 가까이 밀리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255도 돌파 못해요 255 환산지수가 1937 오늘 딱 이거 찍고 두두겨 맞았습니다 수학 공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양 매수 전략이 시장을 지배할 거고 변동성 전략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그럴 때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 중심 종목만 관리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하면 수소차 하면 1등만 관리하는 느낌 드시죠? 주변은 박살내고 시가상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삼성전자 에이스케아닉스만 관리해요 다른 것들은 관리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지속되는 과정이 저는 길게 보면 10월 1일 10월 1일까지 이런 장이 10월 1일을 잡는 이유는 어저께 설명했죠 중국은 국경절 그 다음에 미국은 셧다운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10월 정도 되면 트럼프의 전략이 바뀔 거다라고 미중 간의 여러 가지 노이즈의 공격성도 바뀔 거다라고 미리 생각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물 보시면 아까 255가 1937 오늘 고점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올라간 거 다 까먹죠 중심값 1930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8월 6일 날 8월 16일 날 어저께 저점 이 1900선은 의외로 튼튼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깨고 내려가면 간단히 얘기해서 비상대책 전략 공매도 금지라든지 연기금이 한 1조에서 2조 들어오든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단도 전체적으로 막혀있고 상단도 1950과 70이 막혀있고 이럴 때 변동성 전략과 종목 전략은 올라가면 뚜두겨 막게끔 돼 있습니다 호지가 나와도 이런 장의 속성을 대응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목 갖고 계신 분은 편하게 하실 분들은 2000, 이 중심값 2000 넘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때 대응하세요 10월에서 12월 코스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바닥 확인은 계속 이벤트에 따라 전개될 텐데 이번 이벤트는 저는 MSCI 이거보다 29일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소미아 관련 주한미군 방위비 요새 의외로 방산주 추천 많습니다 지금 왜 추천해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매도로 대응하십시오 제가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도하라고 했고요 각도가 너무 급해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남드세요 아십시오 그 다음에 한국 한국 우주가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각도가 거리량이 터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좀 4만 2천원이나 4만 5천원 훅 갈 때 오히려 100% 매도하는 그러니까 주한미군 분담금이 높아가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방산국산하라 이런 에너지가 등장하겠죠 그런 재료 나올 때 4만 2천원에서 4만 5천원 후면 한국 한국 우주도 100% 매도 전략세고요 지금 매수하는 분은 저는 솔직히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북방주나 매수하십시오 현대 엘리베이터 조종 때 오히려 오늘 트럼프 대북철도 얘기했습니다 전 이건 실현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철도 얘기하는데 왜 불가능해? 북한이 받아주고 중국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사자회담 그 다음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같이 있어갖고 한반도 문제를 같이 거론하는 상황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 상황은 언제 될까요? 저는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대북철도 관련 줄에서 급등한 거 다 골이 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은 왜 해놨나? 여러분들 G7에서 지금 마이니치가 트럼프한테 농락당했다 이 골프 칠 땐 좋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격했는데 그리고 미국 국채 1등이 중국이 아닙니다 일본이 사주고 중국이 농산물 안 사주니까 옥수 사줬는데 트럼프 대통령 왈? 내가 11월 17일 유예 기간 끝나는 자동차 왜 관세 매기는 거 니네들 안 해줘야 되는데 나 그거 생각 없다 부정적 시각을 제시하니까 어때요? 11월 17일 기획을 잘하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나라 자동차가 관세 부과가 돼서 바닥을 확인하는지 이 전략도 그때 체크하면서 트럼프 전략 정책에 우리는 주가를 맞춰서 대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늘 장이 상승하는 군집 현상에 해답을 주는 것 같아요 올랐다 두두겨 맞았지만 이제 추경예산 집행되면서 저는 대북철도는 불가능하고 아직은 꿈만 있지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멀게 보면 가능하고 짧게 보면 예타면제 경제성장률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률 S50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산 지역 신공화하는지 그다음에 전라도 경선도 계획 잡은 철도 연결하는지 또 GTX 앞당겨서 하는지 또 한전부지 건물 그게 제일 커요 3조 이상이나 됩니다 앞당겨서 10월부터 공사 짓는지 거기 관련된 종목이 딱 이 두 종목입니다 오히려 북방하고도 연결되지만 한전부지 건설 때 가장 에너지가 강화되는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현대 건설 박살났죠요? 그러니까 제가 빨간 선을 거놨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9만 5천원과 10만원 현대 건설은 일단 4만 5천원 122선까지 가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 또 시장의 에너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5만원을 넘어가려면 잘못하면 내년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두 단에 4만 5천원과 5만원 사이에 오면 오히려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될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부산산업, 현대로템 다 철도, 예탐현재, 대심도철도, 부산산업, 가덕도, 신공화 또 여기에 저가 주는 특수건설, 동방성기, 동양철관 다 이런 종목들이 연관되고 이런 것들이 또 뭘 연관시킵니까? 대선주자 관련주로 연관이 됩니다 최근에 안내비 치고 나갑니다 안내 보세요 속도 제가 4만원대 사갖고 7만원 오면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6만 7천원대까지 조정했을 때 매도를 못해드렸습니다 눈림목대 다시 사서 이번에는 6만 5천원과 7만원 또 추석 전화에서 바른미래당 또 야당의 이합집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디지털조선 이것을 같이 보면서 에너지를 또 측정을 하겠고요 이러한 모멘텀 플레이가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오늘 예탐현재 또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 연골고리가 전개되지 않나 그리고 1등 일진다이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도당가가 왔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일진다이아라 3만 7천원 그 다음에 일진모티리얼스 4만 5천원은 거기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단에 밑에 산 사람들이 차익실현하는 그런 위치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가 조정할 때 후발주의 순환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홍콩상태 머리에서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저걸 왜 지워 더 지금 총항 또 발사했다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 왜 그래 제가 딱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하이버 금리라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여기에서 위엔화 조달 금리 이거 갖고 조절하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캐리랑 홍콩 행정관 시위폭력 격화 점점 심각해져 여러분들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홍콩 관련된 홍콩 증시는 이번에 8월 15일 저점 치고 올랐다가 얘네들은 26일 날 2만 5천 2백에서 오늘 오릅니다 2만 5천 7백 실제 저점에서 500포인트 올라요 이거 내부적으로는 왜 그럴까요? 격화됐는데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이때입니다 2018년도 10월달 1위 달러당 7위안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때 이때 홍콩 리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하고 위엔화는 급락했죠 그런데 여기가 보면 6.3, 6.5, 6.7이니까 막 치고 나간 이때예요 그럴 때 여기서 위엔화 대치금리를 조절해갖고 위엔화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하이버 금리가 이것보다 더 높아지는데 안 막고 있어요 안 막고 있습니다 이미 환율 조작국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금융에서 뭔가 중국 정책당국이 조절하는 그래서 7.25까지는 겁내지 마세요 7.25도 울파했을 때가 문제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위엔이 지금 치고 나가고 엔이 100원 깼지만 저는 여기서 올려놓고 대롱대롱 떨어져도 갖다 여기서 엔이 105엔 깬다는 것은 리스크 온전략 반대 위험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겁은 나지만 오히려 더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갖다 얘기해서 엔 매도로 갖다 얘기해서 110엔에서 여기 105엔 깨질 거 본 세력들이 이제 수익 챙기고 또 여기서는 앞으로 엔 달러 대비해서 엔이 강세로 가면 더 지속되기보다는 이제 약세로 갈 가능성에서 해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엔 캐리가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 생각하기 훈련으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종목장 계속 순환 그리고 지수는 변동성 전략의 방향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TMS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